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21장 말씀입니다. 래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제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제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여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받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국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여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국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 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둘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업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업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업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서 악을 재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왓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신명기 21장 말씀은 한 네 가지 어떤 사건이 나오는데요. 살아가면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네 가지의 케이스에 대해서 가난한 땅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이렇게 행동하라. 사실 한 가지 한 가지의 일들이 다 쉽지 않은 일들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주님이 주시는 규범 또 규례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살인죄 또 부부의 관계 문제 또 장자의 상속권에 대한 문제 그리고 폐역한 자녀들 자식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 오늘 아침에 묵상하기에는 참 무거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묵상하기가 참 쉽지는 않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의 메시지가 있어서 오늘 그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은 누구에게 살해를 당한 어떤 사람의 시신을 발견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가 1절에서 9절까지 나옵니다. 이 죽은 사람의 피 흘림에 대한 속죄의식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범인은 없지만 이 사람을 죽인 범인은 사라졌지만 반드시 누군가가 이 사람의 피 흘린 그 피의 죄값을 치르는 속죄의식을 치러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그 시신이 발견된 가장 가까운 성읍이 어디인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읍을 찾아가서 장노들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이 성읍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지금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피 흘린 죄에 대해서 속죄해야 합니다. 장노들을 불러 모으고요. 그리고 한 번도 멍해를 매지 않은 아주 흠없고 정결한 암송아지 한 마리를 고릅니다. 그리고 아주 깊은 산골짜기 물이 흐르고 있고 한 번도 사람들의 발길이 닿거나 이렇게 그 땅을 경작한 일이 없는 그 산골짜기로 그 암송아지를 끌고 가요. 그리고 장노들이 흐르는 물가에서 암송아지의 목을 꺾어서 암송아지를 죽이고 그 송아지 위에서 손을 씻습니다. 그러면 그 살인죄로 인하여 피 흘려진 그 피가 사암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암송아지의 목을 꺾고 그 위에 손을 씻으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7절 8절 말씀인데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이 사람을 죽이거나 또 이 사람이 살인당하는 사건을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이 피 흘린 죄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속죄하는 마음으로 이 의식을 치릅니다. 이 악한 죄를 이 땅에서 우리 성읍에서 거두어 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그 살인죄에 대해서 대신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의식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정말 우리가 죄가 만연하고 죄가 간용한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루가 멀다 하고 얼마나 많은 죄의 열매들 타락한 인간의 본성으로 결과되어지는 얼마나 많은 죄의 소식들을 우리가 듣습니까? 그런데 그런 시대 가운데 살면서 절대로 죄의 무감각한 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죄에 대한 애통함을 너는 가지고 있느냐? 주님이 그렇게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일어나는 수많은 죄의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발견했을 때 여러분 그것을 그냥 넘기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끔찍한 죄가 일어나? 정말 끔찍해. 피해야겠다. 나와는 상관이 없다는 이유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수많은 죄의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방치하거나 무관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끔찍한 살인죄를 저질러? 정말 세상이 악해. 얼마나 인간이 악한지 몰라. 마치 자신 안에는 전혀 일어날 수 없는 일인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이 속죄의식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구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해요.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죄할지니라. 이 속죄의식이요. 정직한 일을 행하는 거래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이게 어떻게 돼서 정직한 일을 행하는 것인가? 여러분 그런데 주님의 성령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진리의 빛으로 한번 비춰주시고 진리의 빛으로 비춰주신 우리 마음을 우리가 만약에 보게 된다면 아마 고통스러워 하시거나 괴로워하지 않으실 분 아마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정말 숨겨진 죄악들이 다 드러났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정말 그것에 괴로운 마음이 일어나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죄악이 결코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구나. 여러분 반드시 이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지죠. 깊은 곳으로 가서 배에 가득 찰 정도로 물고기를 잡습니다. 자기 배에 다 못 실어서 옆에 있는 배를 불러서 그 배에다도 물고기를 실어요. 얼마나 기쁘고 놀라운 일입니까?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진짜 구원자를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의 영안이 열리죠. 환호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스러워해요.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심령 안에 있는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벌벌 떨면서 예수님을 피합니다. 이사야가 성전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봤을 때 자기 입술에 얼마나 악한 말들이 가득했는지 내가 얼마나 악한 말로 죄를 짓고 살았는지를 철저하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장면이 이사야 6장 말씀에 나오죠. 한 주 전이에요. 한 주 전에 예수 동행일기에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 주 전 토요일쯤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루가 저물어가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앉았습니다. 세상의 소리, 사람들의 소리, 여러 시끄러운 소리들을 제거하고 주님 앞에 앉으니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그리고 성전에 가득한 주님을 만난 이사야가 입술이 부정한 자로 다 탄식했던 것처럼 오늘 하루 내 안에 부정한 말과 행동들이 조용히 눈앞에 스쳐 지나갑니다. 부끄럽고 참 추한 것들입니다. 너무나 바쁘게 사역하고 사역이 뭐예요? 주의 일을 한 거잖아요. 말씀도 준비하고 또 큰 교회 내 행사도 치르고 다 주의 일이죠. 세상 일이 아니에요. 주의 일을 하면서 바쁘게 살아갔는데 순간순간 주님 바라보지 못한 때들이 스쳐 지나가면서 말과 행동으로 얼마나 부끄럽고 추한 그런 죄악들을 저질렀는지 그날 그 밤 시간에 그게 조용하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제 하루의 삶을 한 번 곰곰이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여러분의 삶을 한 번 돌아보세요. 주님, 제 삶을 한 번 조명해 주세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물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도 행한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주님 바라보지 못하고 육신의 본성대로 이끌려서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에 얼마나 부끄럽고 정말 숨길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들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합니다. 행동으로 살인죄를 저질르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누군가를 마음으로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났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판단하셨어요? 그 미워하는 그 마음이 살인하는 것이라 여러분, 정말 극심한 어려운 관계 가운데 있는 어떤 사람들을 생각하고 바라볼 때 내가 물리적으로 행동으로는 그 사람을 죽이지 않았지만 얼마나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사람을 죽이고 비난하고 또 정죄하는 행동들, 마음들이 일어납니까? 그 살인과 그 마음이 일어나는 미움이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이 미해결 살인사건을 처리하는 그 주님의 명령을 바라보면서 이 시대에 일어나는 죄 여러 가지 죄에 대한 애통한 마음을 가지라 결코 그것이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저는 말씀하여 주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 살인사건을 처리하는 것 외에도 세 가지 경우가 더 나오는데 10절에서 14절까지는 전쟁에서 승리해서 전쟁 포로를 얻었을 때 그 포로 가운데 아주 이렇게 마음에 드는 애정이 가는 어떤 여인을 보았을 때 그 아내를 삼을 수 있다. 참 전쟁을 이기고 나서 전쟁 포로 중에 자신의 아내를 삼을 수 있다는 것도 참 어떻게 보면 참 맞지 않죠. 그런데 그 아내를 삼을 때 어떻게 그 아내를 삼아야 하는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14절에는 더 황당한 말씀이 나오는데 살다가 그 아내를 취하여 살다가 이 아내가 더 이상 싫어졌을 때 싫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네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좋아 보여서 그 포로 중에 한 여인을 아내로 삼았는데 살다가 또 싫어지면 실증이 나면 이 아내를 전 아내를 종으로 삼거나 이렇게 억압하지 말고 자유인으로 풀어주라는 말씀이에요. 참 씁쓸했어요. 얼마나 부도독하고 얼마나 매정한 일입니까 포로 중에서 아내를 삼았다가 또 싫어서 버리는 일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규례니까 하나님이 지금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잖아요.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미리 이스라엘 안에 일어날 타락한 어떤 죄의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처리해야 되는지 미리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얼마나 타락한 모습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정말 하나님의 염려와 안타까움이 저는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15절에서 17절까지는 상속권에 대한 문제예요. 한 남편이 두 아내를 거느리고 살 때 참 여기서도 참 매정한 일이 나오는데 아내를 삼았으면 끝까지 사랑해야 되잖아요. 한 여인은 사랑하고 한 여인은 미워하는 케이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미워하는 아내가 먼저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참 사랑하는 아내는 그 다음으로 아들을 낳았다고 칠 때 내가 이 여인을 이 사랑하는 아내 이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난 아들을 먼저 장자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상속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워하는 아내 먼저 난 아들이 미워하는 아내를 알지라도 그에게 먼저 장작권을 인정하고 그에게 모든 것을 상속해 줘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18절에서 21절까지는 부모의 말이나 책망을 듣고 순종하지 않은 자식들 계속 건면하고 책망하고 징계도 했음에도 여전히 폐역하고 완악하고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은 자녀들 성문 밖으로 끌고 가서 돌로 쳐서 죽이라. 장로들에게 이 일을 보고하고 돌로 쳐서 그 자식을 죽여도 합당하다. 참 어떻게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일어날 것을 미리 알고 이 말씀을 주셨을까. 인간의 본성 자체가 얼마나 완악하고 얼마나 폐역하고 얼마나 죄가 많은지를 알게 하시는 거죠. 이 네 가지 케이스 이 위에 살펴본 여러분 일들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인터넷 네이버 들어가서 뉴스 사회면 쳐보면요. 다 나와요. 매일 나와요. 매일 우리 삶에서 날마다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범인을 알 수 없는 미제 살인사건 있죠. 있습니다. 그렇게 좋아서 결혼했지만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하고 증오하며 갈라서는 커플들 너무나 많습니다. 남편의 사망보험금 8억원 타기 위해서 내연남과 짜고 고의로 사례를 모의한 한 여인 어저께 뉴스에 보니까 1심에서 무기징역 선고받았다는 뉴스가 봤어요. 재산 문제 상속권 문제 기업의 경영권 문제로 온 일가족이 갈라서는 뉴스 우리가 심심치 않게 봅니다.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이런 폐륜적인 살인사건도 너무나 안타깝지만 구약시대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지금 2022년을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죄의 만연함은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여러분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죄의 본성은 절대로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를 이 죄값을 어떻게 날마다 치르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크리스토께서 오신 것입니다. 완전한 속죄 제물로 꺾어져야 될 암송아지로 목이 꺾어져야 될 암송아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오늘 마지막 22절 2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 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서 기억나는 장면 없으세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크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이에요. 범죄하여 나무에 달린 자. 근데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자리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범죄함이 없으신데 그 범죄함을 다 뒤집어쓰고 나무에 달리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정말로 아들 예수님을 외면하셨어요. 마치 저주를 받으신 것처럼 성경은 정말 예수가 저주를 받았다고 기록해요. 인간의 이 완악한 죄에 대해서 완전한 속죄 죄물로 주님이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속죄 죄물이 되신 거죠. 꺾어진 목이 꺾어져서 피 흘려져야 될 그 암송아지가 사실 저와 여러분인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대속의 죄물로 우리 대신 죽으셨고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와 계세요. 오늘 우리 안에 와 계신 주님이 여러분 이 시대에 만연한 죄에 대해서 뭐라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까요? 그 죄는 결코 저들의 죄가 아니에요. 내 안에도 일어날 수 있는 죄악 이에요. 그 죄악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때 애통한 마음으로 주님은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 기도는 참 쉽지 않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주님을 모시고 사는 의인의 간구 인 것이에요. 그 의인의 간구와 회개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의 가정과 이 나라의 죄악을 씻으시고 깨끗히 하실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한 가지 어렸을 때 생각난 장면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명절이 되면 외할머니 댁에 갑니다. 친척들을 만나러. 그런데 저희 부모님 우리 가족들 빼고는 외가 쪽은 한 분도 다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외삼촌들 가족들은 다 제사상을 차리고 명절 아침이 되면 그 제사상 앞에 절을 했습니다. 어느 해 명절이 돼서 또 친척을 방문했어요. 명절 아침이 되었고 동일하게 제사상이 차려졌습니다. 어렸을 때 어렸던 제가 그 제사상 옆에서 이렇게 제사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데 우리 가족은 다 절하지 않죠. 외삼촌들 가족들 다 절하고 있는데 어느 삼촌인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야 은창아 너도 일로 와 너도 일로 와서 절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어렸을 때 제가 뭣도 모르고 그 삼촌 말 듣고 넙죽 그 제사상 앞에 절을 하고 말았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제가 그 제사상 앞에 절한 사실을 아시고 나서는 저를 이렇게 방 한켠 조용한 방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꼭 품에 껴안으시더니 흐늦게 우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뭔가 이렇게 기도 드리는 거 무슨 내용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가 어렴풋이 생각이 나요. 막 우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 그때는 무슨 기도인지 모르지만 지금은 알 것 같아요. 주님 이 아이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실수로 하나님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어미된 심정으로 그런 기도를 하셨으리라. 그 기도가 지금은 들려져요. 그때는 몰랐지만 마치 자기가 죽을 죄를 지은 것처럼 마치 자기가 죄를 지은 것처럼 하나님 이 아이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하루 죄악이 관용한 이 시대에 살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그 죄가 저들의 죄 아우 끔찍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 세상은 너무 악해 얼마나 사람이 악해 여러분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그 일들을 그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바라볼 수 없을 거예요. 주님은 반드시 죄에 대한 애통함을 갖게 하세요. 이 죄가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고 나의 죄라고 그렇게 정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도록 주님은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일이 정직한 일이다. 오늘 주님 앞에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정직하게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오픈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일어나는 죄 우리 나라에 일어나는 죄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일탄에 일어나는 수많은 죄악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며 정말 그 죄가 나의 죄인 것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애통하는 심령으로 나아가는 기도가 저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늘 좀 무거운 기도 제목이긴 하지만 오늘 주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함께 간구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구절 말씀 가지고 먼저 같이 기도 하면 좋겠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여왁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죄할지니라 하나님 주님 앞에 날마다 매순간 우리 마음을 열게 해주십시오. 죄에 대한 안타까운 애통한 마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온갖 더럽고 추악한 죄가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 그것이 곧 나의 죄로 여겨지고 기도할 수 있는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진실하게 고백하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님 간구합니다. 죄가 만연해 있는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 과정 안에 하나님 우리 일터 안에 우리의 세상 가운데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 그 죄에 하나님 결과들이 끔찍하고 얼마나 하나님 그 죄에 하나님 아버지 열매들이 무겁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죄와 무감각한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일어나는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 그 죄가 없는지 우리 심령을 주님 앞에 진실하게 하나님 열고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지게 하소서 주님의 눈물이 우리 심령에 부어지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 애 끓는 심령으로 애통해 하시는 주의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갖 더럽고 추악한 죄악들 하나님 그것이 다른 이의 죄악이 아니여 주님 내 죄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의 죄가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라 내 죄입니다. 내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죄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며 정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회개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깨끗게 하소서 주님 정결케 하소서 오늘도 진리의 빛으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조명하여 주 없어서 하나님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깨끗하여 지도록 우리 안에 날마다 회개의 영을 도하여 주 없어서 두 번째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고 깊은 개인 기도의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강단 위에 나오셔서 기도하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변에 깨어지고 어그러진 얼마나 많은 관계들이 있습니까? 부부와의 관계 부모 자식과의 관계 또 성도들 안에서의 관계 여러분 극히 깨어진 관계들을 보면 타락한 죄의 본성이 여지없이 드러납니다. 하나님 깨어지고 어그러진 우리 주변의 모든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과 함께 죽은 십자가 우리의 모든 죄가 못 박혀진 그 십자가 하나님 그 십자가가 내 마음에 우리 가정의 일터에 오늘 하루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노와 혈기와 미움과 탐욕으로 반응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용서로 반응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한번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간과합니다. 주와 함께 죽은 십자가 하나님 하나님 죄의 몸이 죽은 십자가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가 오늘 우리의 삶에 세워지기 원합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세워지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는 세상의 현장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은 하나님 그 십자가를 오늘도 바라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분노와 미움과 혈기와 아버지 하나님 분념으로 하나님 육신의 정력으로 반응하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육신의 본성은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오늘도 고백하게 하소서. 죄로 인하여 어그러진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깨어진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죽이고 싶은 마음 하나님 아버지 죽고 싶은 마음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 정말 고통스러운 하나님 관계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십자가가 하나님 그 관계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죽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죽음을 선언하고 죽음을 선포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하나님 선포하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 성령님이 주시는 하나님 용납함 하나님 용서함으로 우리가 반응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